중요해요 배S 12 call 폰태가 다쓸이야 티와!! 머두도 제거될듯 제네지! 아앟onia 대박이네요 젠지가 노래로 대황 더욱더 분리해지고있습니다 서로 단단해지고있어요 이것이 제네지 클래식 시원하게 몰아붙이고있습니다 제네지 정말 명품입니다! 예술작품이에요! 태황젠지의 원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T1 3대0 악승! 와, 멋지게 벌었어요! 테디의 클래스! 테디 캐리아 바톰이! 난리났습니다. 예, 캐리. 아, 이게 우전제의 T1이군요! T1의 포스 시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